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든 제목으로 말씀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거의 4분의 1 가까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늘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꿈이 많았는데 그 꿈이 그들로 이루어질 걸 믿고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세기 37장 5절로 발전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루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루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며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없이 살던 형들은 꿈꾸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꿈에 사로잡혀 사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장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을 찾아왔는데 서로 이루되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꿈꾸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해를 입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말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꿈꾸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고급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꿈꾸는 것은 백사가 돼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주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15년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80이 넘어 85세가 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백세 때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랄 주상 야곱이 집을 따라 먼 길을 갈 때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야외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외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틱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동북아 선교대회인가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저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신기해서 제가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손에 검은 점이 있는데 내 손 색깔하고 당신 피부하고 색깔이 같다고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당신 내 나라 가서 보금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다라든지 하는지 몰라요 또 흑인 목사님이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으면 왜 꼬마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그렇게 이야기로 지났는데 1993년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아프리카 성령화대성의 주강사로 추정받아서 우르파키라고 하는 케냐 나비 수도의 중앙에 있는 공원에서 일주일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 젊었네요 약 1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강달상이 몰라서 엎드렸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27년 전에 제가 흑인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 나라 가서 보금을 전할 것이라는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환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 말씀하셔서 제가 큰 감동을 가지고 주님의 것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제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27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모로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꿀 때 고난이 다고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이기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립니다 장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리드발에게 팔았더라 당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인간 이하의 축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꿈꾸는 사람 요셉의 그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형통해 만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팔려가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형통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치리대장 보디바리 집에서 총무로 승격되었고 온 집안 사람을 다 관장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집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륵한 꿈을 꾸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사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이와치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하께서 요셉을 여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해 복이 그의 집과 바다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할렐루야 잘 될 때 또 고난이 다고 옵니다 그 집 마나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변명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본인이 왕의 시의 대장이니까 왕의 신하만 잡아놓는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왕의 신하 같다는 감옥에 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왕은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평생 동안 있다가 죽으라고 아마 그 시의 대장이 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죄짓지도 않고 무기징역을 받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도 그의 꿈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장, 교도소장이 요셉을 보고 보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죄 없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틀림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라 열쇠 꾸러비를 맡겨줬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향에게 생사를 맡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죄수에게 감옥을 관리하라고 열쇠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있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노예 생활도 가두지 못했고 감옥도 가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이 시간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달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문제 어려운 것 같기도 했지만 내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사람 요새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삽니다 요새비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임금 가장 곁에서 늘 음료를 준비해서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과 늘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따르는 떡 맡은 관원 둘이 들어와서 그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희한한 꿈을 꿨다 희한한 꿈을 꿨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래서 꿈을 들어보니 술 맡은 관원은 3일 있다가 풀려날 꿈이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있다가 상을 당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먹어주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풀려나가면 내가 죄 없이 들어온 것을 아니깐 늘 왕곁에서 왕을 모실 테니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 감옥에 내서 내가 요새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이 들어온 사람이니 풀어주십시다 하면 내가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난 후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장세기 40장 21조로 23조로 말씀합니다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으로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들였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당장 다음 날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들어가도 그 죄를 사물 받는 권한을 대통령이 주듯이 옛날에 왕에게 사면권이 있으니까 왕이 그 사람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마 복직에서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의 속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서야 숨었던 관원장이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저를 용서해 주어 없어서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와라 요셉이 단장하고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바로가 감동했습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이제부터는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9조로 40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배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보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팔려서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 같은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찬나진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날 2년 동안 골탕 매겠지 그 수많은 관한 내게 불러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한 시의 대장과 그 부인을 불러와서 권장을 차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의 의미에 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복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심한 흉년을 당해서 곡실사로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에게 아파서 엎드렸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관 정제를 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딱 앉아있으니 애국의 총리의 전 앞에 넓죽 절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22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앞에서 넓죽 절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다 애국에 초청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동생이 우리 형한테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때 요셉을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꿈꾸는 사람은 그 누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가둘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꿈속에 살았습니다 마침내 꿈이 그를 애국의 청대신으로 이끌고 위대한 함의 삶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자살을 시도해서 완전히 온몸이 망가진 한 여인이 꿈을 꾸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꼬라고 하는 이분은 1937년 5월 11일 도쿄에서 사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2살에 노산으로 이 딸을 낳았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뇌출료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막내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든 이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어머니가 떠난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가 목숨은 건졌는데 그 전체가 그를 통과해서 두 다리와 한 팔이 잘려나가고 손가락 세 개만 붙은 오른팔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았나 병사에 누워가지고 죽을 생각만 합니다 내가 자살에 실패해서 더 망가진 삶을 살겠다고 한탄하면서 죽을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실에 성교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맥클로이 성교사와 그를 통역하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서 지금 몸부림치는데 생명부제의 외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운명은 바뀌어지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준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우소 5장 17절 말씀이 마음속에 탁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즉 누군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새롭게 불화된 것을 알고 나서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비록 내가 잃어버린 것은 많지만 아직 내게 남은 것은 있으니 남은 것을 갖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었고 그의 내면 세계는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통역함에 복음을 전하던 아키도 씨가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같이 불구자인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고 거부했지만 계속 와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루고 주임을 하자고 해서 그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둘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한 손가락 세 개밖에 없지만 이제는 남은 여생이 정말 소외되고 불쌍하고 마음이 병들고 고통당한 사람을 섬겨 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손가락으로 주임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절망을 찬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간증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 그 기쁜 그 간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shei Will 가